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통상임금과 관행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77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한국조선해양의 수계인 현대중공업이 피고가 됐습니다. 원심에서 근로자들이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수한 사건이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원래 회사가 2012년에 급여서책을 이루게 두고 있습니다. 연간 800%의 상임을 준다. 사기용금 중에 2월, 4월, 6월, 8월, 12월에는 600%는 기간상여라고 해서 그 부분을 2월 2달마다 항여금을 100%씩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날과 추석에는 각 50%씩 명계상여를 줍니다. 50%씩 주니까 이게 700%죠. 12월 말에도 말에는 100%의 연간상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그래도 600%죠. 그러니까 2월, 4월, 6월에서 짝수달에 100%씩 600% 주고 12월 말에 다시 100% 하나 더 주고 700% 그 다음에 설날과 추석 때 50%에서 100% 총 800%의 상여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주는 이 상여는 1월 말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반틈을 주었죠. 그리고 12월 말에, 7월, 6월 말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다시 6개월을 구매했으니까 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에 한해서는 그 중간에 퇴직을 해도 돈을 안 줬어요. 그냥 퇴직한 그 줄로는 한번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기간 상여금과 연간 상여금은 그 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근무한 그 부분에 따라서 줬는데 명절 상여금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간 800%는 지급한다고 세치기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냥 그 퇴직, 명절날 재직한 근로자한테만 준 거죠. 이럴 경우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중 일을 했다고 해서 준 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한 날에 딱 주는 경우 그런 건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일 상여금 이런 거는 창립기념일날 그냥 재직한 사람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었습니다. 규정은 마치 전체들에게 다 주는 것처럼 800% 전원 모든 근로자에게 800%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관행으로는 그냥 그 날짜에 근로자에게만 주지 그 안에 퇴직한 사람에 안 주는 이런 경우에 어떤 규정과 관행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이 판례가 2016년에 상고가 됐죠. 그 예전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설령 통상임금 포함을 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은 합의도 인정해 준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전원합회적 판결이 있죠. 그거하고 또 여기도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 근로자에게는 특정 임금의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방이나 취업규칙 등의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통상임금 배척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관행 배척하지 말고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의측을 이유를 들어서 추가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원합회적 판결이 있죠.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건 강연규정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와 단체방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뺀 합의를 했다면 그거는 위반이죠. 그런데 위반일 경우에도 신의성취인의 원칙,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게 있으면 그 위반을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예전에 전원합회적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은 사실상 지금 나오는 이 판결 오늘 소개하는 판결이나 다른 여타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청구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상 추가 청구 가능하다는 게 지금의 판례라고 보시는 게 가장 더 감명할 겁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한 2012다 89339 전원합 판결이 되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계속 우회하고 있는 파기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우회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시의성실의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상 시의성 원칙 적용 안 하는 걸로 지금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판결은 이 판례는 통상인건 포함 여부가 규정에 있다면 관행에 의해서 함부로 배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상인건 판단 여부는 현재로서는 개별 판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 기간은 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사안마다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전 이 전압 판례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실무에서 그냥 보시는 게 더 감명할 것이고 결국은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규정이 있으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도 일시적이라고 보이면 다 포함된다라는 게 현재의 실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